소영업소 거짓말의 500 역할 안녕하세요 소영업소 거짓말의 500 역할을 맡은 개그맨 김원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초롱 역할을 맡은 엄지윤입니다 여기 세트장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트 투어 할 거고 그리고 메인 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우리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의 속마음을 아주 탈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아가 더 도아가 많이 오는 오아시스 잠깐만 어디서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거든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여기는 오아시스라는 재즈 클럽이고 도아가 유일하게 좀 맘 편하게 피아노 치고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최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도아한테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여기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손을 넣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거짓말을 하면 여기에 전기가 올라요 자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선글라스는 김도아의 미모를 가릴 수 없다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릴 수 없다? 오 진실! 근데 가릴 수 없어 본인도 잘생긴 걸 맨날 거울 보는데 알겠지 여기서 재즈 클럽에서 피아노 치고 있으면 가끔 여성분들이 또 오셔서 선글라스 끼고 있어도 그 미모를 가릴 수도 없으니까 들어보고 하시더라고요 없다라고 하는 게 더 가증스러워 그러면 그 거울 앞에서 주로 어떤 멘트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닦으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응하게 해주셔서 원아 오늘도 화이팅!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 자존감 자존감을 좀 높이는 주문을 외워요 소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관심이 있었다 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사실 얼마나 큰 척 없어요 아! 근데 왜 저런 게 안 한 척 하세요 왜 아니 왜 이렇게 관심 없는데 있었던 척 하세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마음에 든 거 한 40% 60%가 이제 좀 뭐지? 의심 약간 경계 거짓말 탐지기 없이 그냥 이 소연업자 거짓말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떻게 금수연 배우는 합을 좀 맞춰보니까 배우로서는 정말 대선배잖아 첫 촬영을 했을 때는 물론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색한 건 좀 있었는데 연기를 할 때만큼은 너무 상대방이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되게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거 같고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도 너무 감독님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하는 게 이 두 사람이 케미를 어디서 볼 수 있죠? TVN 월화드라마 소용없어서 전달하셔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로봇트가 돼가고 있어요 이분들 너무 많이 지켜가지고 인터뷰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아시스 재즈클럽 한번 쭉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시현 저도 이 오아시스 재즈클럽에서 이 장소 말고는 잘 어디 안 가요 아 그쵸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텔레를 참 잘했어요 아무튼 오아시스 재즈클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어 이곳이 이렇게 연출이 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아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 도와 진짜 카메라맨이네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 바로 타로 카페 아닌데요 과연 여기에는 누가 있을지 소개하세요 여러분들 대박 안녕하세요 와 완전 제 스타 연예인이야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소개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역을 맡은 배우 김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로마스터 겸 바리스타 카산드라입니다 혹시 에너지 드링크 많이 드셨어요? 아니 아니 약간 떨리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 탐지기를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카산드라 루니타로카페의 안방망임은 사실 나다 아니요 이거 진실 진실이에요? 진실? 아 저희도 진실이었어 네 안방망임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저 우리 팀을 사랑하는 미아라 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극중 남자 주인공 도아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심쿵했다 심쿵했다 어? 했다 이거 아니오 했다 아 아 이상형이 아니다 심쿵 안했다 아 이상형이랑 너무 멀다 좋아해 좋아해 이제 거짓말쟁이랑 여기 세트장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죠 네 네 좀 빠져있을게요 저희 루니타로를 소개합니다 와 이런거 많이 해봤나 보다 이게 나온다 실력이 아이돌 같아 아 여기는 카운터에요 쿠폰을 찍어드리는 곳이구요 손님분들을 이제 처음에 맞이하거나 배웅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그림의 의미는 뭔가요? 그림의 의미가 있어요? 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네 방송으로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몰랐어 이게 숨겨진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내려드리고 있는 어 복대를 깎아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따라라라라따 뭐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앉고 이제 손님을 여기 앉혀서 이제 힐링클리로 이제 좀 중요한 고객님들을 이제 VIP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공간입니다 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네 맞아요 맞아요 루니타로에 찾아오시는 이제 많은 손님들께서 구매를 해주고 계시구요 어 요렇게 가격까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근데 뭐 이 조그만한 막대기가 4만 5천원이나에요? 아 아 이게 인센스에요 인센스로 하고 연필로도 쓸 수 있고 혹시 라이너를 어? 안 가져왔다 라이너로 사용하실 수 있고 사기꾼이네 눈썹을 안 가져왔다 눈썹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어? 이거 좀 빈 것 같은데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 써준다 오 써준다 펜으로 되네 확실히 상관 불안했죠 약간요? 가시죠 이제 이제 또 촬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벌써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오늘도 지금까지 루니타라였습니다 자 소용없어 거짓말의 투탑 유적 외부 투탑 고아와 치훈 치훈 모자 왔습니다 소용없어 거짓말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리에 경호원경 인정기사로 나오는 백치훈 역을 맡은 타종훈입니다 나는 샤온 경호원 제이가 온다면 당장 사직서를 낼 것이다 그 히히 하하하 오 이거 좀 고민 될 수 있겠다 그치? 아이 근데 지훈이가 또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직서는 안 쓰고 연봉을 좀 들어보고 네 좀 들어보고 아냐 연봉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일단 의리 있고 반응 아 오! 진실 아, 진실! 아, 진실! 아, 진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부렁만 내놓고 왔었는데 아, 진실이네? 오, 치유님은 그래도 조금 솔직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희 진짜 모든 배우분들끼리 스태프분들 열심히 찍었으니까 꼭 본방사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림이서 한번 알려주세요. 사림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트림이니까? 네, 웃게 되네요. 화이팅! 화이팅! 시청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오! 확실히 아기자기하다. 여자 방이라 그런지. 자세한 거는 보면 도아는 집에도 축구 굿즈들이 많았잖아. 공통점이 있어. 맨체스터네. 다른 팀을 서로 응원하다가 어떤 이야기들이 또 전개가 될 수도 있다. 그치. 여긴 어항이 있네요. 물고기는 없지만 어항이 있고. 축구 팬인 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네, 방이. 축구를 도아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완전 광팬이네. 여기는 이제 확실히 여자들은 배달 음식 국놀이야. 아, 이 봐봐. 배달 음식 많이 시켜먹고 피자를 먹어봅시다. 물리주가 잘해. 소리네 집 받고. 도아 씨. 도아 씨. 오, 집에. 도아 씨. 안녕하세요. 은근 컨셉중이네. 네. 약간 작곡가 느낌으로 좀 있어봤어요. 오. 피아노도 있고 이런 기계도 있고. 영화의 작업실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샤원의 명곡들 탄생한. 아. 이것이고. 리버풀 상입니다. 아니 옆에 지금 방이랑 이어져 있네요. 구조가 좀. 새롭죠. 되게 좋아요. 아니, 고아는 근데 이거 입을 자리 정리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 그리고 또. 베개에 침 자국 이런 게 많이. 아유, 아유, 아유. 자다가 침을 좀 많이 흔리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잘 받아준다. 어유, 또 고깔 시계가 이렇게. 확실히. 그거는 아니고 아마 이게 몇 개에서 뽑으신 것 같아요. 아유, 어유. 아유, 아유. 되게 소리봐. 플라스틱 소리. 플라스틱 소리 엄청나. 일단 좀 가면 거질로 좀 가볼 거 아니야? 그러네 깔끔하다. 소리도 있고 소리도 있고. 별게 없어요. 넉넉한 식품은 엄청 많아. 보통 먹자 집에서. 요리를 안 합니다. 엄청 많아. 평소에도 저희는 일이 아닙니다. 닭가슴살이랑 닭가슴살 묶음을 먹는 것 같아요.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도아 씨는 앉아주시고 저희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도아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면 이 영상이 아마 잠이 안 올 때마다 이제 도아의 목소리 들으면서 잠드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월화드라마 8시 50분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용없어 거짓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